내려서 일로 와보세요. 일단 내가 설명을. 제가 설명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이제 한번 이런 실전에서 뭐가 다른지 저 차 한번 주차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저 차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약간 사선으로 틀었죠? 사선으로 틀어서 이제 저기로 들어가려고 그럼 이제 꽁무니가 봐봐요. 꽁무니가 저 벤츠 약간 지나죠? 그게 지나야 보통 저 꽁무니를 향해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 좁으니까 많이 틀지 못하는 거죠. 많이 틀지 못하니까 저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먼저 저 벤츠를 보면서 아마 한쪽을 보고 갈 거예요. 자 들어가야죠. 꽁무니가. 그럼 이제 반대편을 이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이 들어가면. 그럼 이제 이쪽이 붙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야.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다시 수정. 미세 조정을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 미세 조정까지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럼 저러면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는데요? 근데 저렇게 해도 내릴 수 있잖아.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저 정도에 세우고 가는 거죠 뭐. 자 그럼 저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저렇게 기본을 어떻게 한지 제가 보여드릴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대박 주차를 하지 마시고. 자 저렇게 일반인들이 하는 주차. 자 그럼 아까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요. 들어갈 쪽으로. 붙이다가 대부분 내 주차칸이 끝나. 내 어깨가. 운전자 몸이 주차칸을 끝나는 선에서 이제 꺾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때 꺾어서 끝까지 꺾어서 나가면 앞에 공간이 좁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데만큼 나가요. 어 그리고 이제 거울도 보고. 자 거울 보고. 저 위에 거 보이죠? 그럼 우리 주차칸을 약간 가렸죠? 자 여기서 끝까지 꺾어요 그냥. 저기 되게 넓지 않아요? 주차칸이 앞에가 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끝까지 꺾고 들어가요. 저게 좁으면 일자로 해놓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뒷바퀴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원래는 일자로 하죠? 일자로 보고 들어가면 저 뒷바퀴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꺾어. 그럼 이제 우리 꼬부니가 그쪽으로 향할 거예요. 자 향하죠? 일단 왼쪽 차가 먼저 닿는지 보는 거야. 안 다져? 안 다져? 자 오른쪽 보고. 안 다져? 그러면 일단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똑바로 되면 서요. 섰어. 자 원위치. 자 근데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뒤에 공간이 좁으니까. 앞으로 좀 뺐다가 허진 넣고. 자 핸들 잡고. 자 넓은 데가 오른쪽으로 반. 간지폭을 여기서 한 번 하는 거지. 자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붙었어. 반대로 반. 그래서 똑바로 되게. 이때 이제 선을 보고. 자 똑바로 되면 원위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방 보고 천천히 천천히 끝. 자 이거 되게 쉽지 않아? 되게 쉽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쟤랑 겹쳐서 보이면 안 돼. 겹쳐서 보이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어깨가 주차칸에 끝나는 지점까지는 가서 꺾어야 돼. 왜냐하면 이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꺾어서 갔다가 이제 이 공간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핸들 조정하면서. 여기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 끝나는 데쯤. 이 정도 붙이면서 와야 돼요. 이렇게. 어. 자 이제 가면서. 어깨가 그 선쯤 오면. 됐어. 끝까지 꺾고. 자 이제 나가면서 앞에 닿는지. 그 옆에 공간도 보면서. 앞에 가면 보셨네요. 응. 사람 먼저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봐요. 아직 옆에 공간은 있으니까. 자 잘 모르겠어요 앞에? 앞에를.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자 내려. 내려서 한번 보고 와요. 지금 이 상태로 내려요? 어 그냥 이 상태로 내려세요. 제가 차 못 가겠으니까. 자 그럼 본인 차도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 차폭감. 차폭감이. 네. 어렵으니까. 되게 많이 남았죠? 자 그 감을 잡아야 돼요. 네. 자 브레이크 밟고. 벨트 메고.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 정도면. 아 내 앞에가 얼마큼 남았겠다. 이거를 지금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릴게요. 자 앞으로 좀 더 가보세요. 아까 그걸 기억해야 돼. 네. 이 정도면 맥시멈이에요. 자 이제 후신 넣고. 그럼 이제 가는 쪽으로. 공간이 좀 넓죠? 그럼 끝까지 꺾어요. 그 공간이 많이 보이면. 그 공간이 많이 보이면. 우리 주착한 공간이. 네. 끝까지 꺾고. 자 이때 핸들 조장도 꺾었죠? 나중에 연습할 때. 오래 하면 이게 핸들이 뻑뻑해질 수 있거든요. 꺾고 약간 풀어줘요. 아 네. 약간만. 자 그대로 가보세요. 일단 옆에 차가 닿나 안 닿나.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근데 왼쪽 너무 많이 붙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원위치 하고. 가 뒤 먼 앞. 가까운 쪽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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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네. 백. 아 내가 가 백으로 할걸. 됐어. 좀 들어왔죠? 다시 꺾는거야. 같은 쪽으로. 그리고 끝까지 꺾고 약간 풀어주고. 근데 그래도 붙지 않아요? 다시.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 갔으면 돼. 어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조금 간거죠. 됐어요. 들어왔죠? 이제 꺾고. 약간 풀어주라고. 됐어. 11자 되면 서세요. 근데 이쪽은 아예 안보나요? 네. 어? 이쪽도 한번 봐야돼요. 11자에요? 응. 양쪽을 같이 보세요. 그리고 정면도 보고. 정면 수직이 됐나요? 네. 지금 됐어요? 네. 됐어요. 어 원위치. 됐어요. 이제 좌우 관객이 어때요? 이쪽이 넓고. 어 그럼 이제 앞으로 뺐다가. 사람들이 차로 안 무서워해요. 차가 움직여도 그냥 막 다녀. 그냥 기다려줄까? 차차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간격. 반 정도 들어오면 차들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빼보세요. 됐다가. 후진 넣고. 자 오른쪽으로. 반만. 됐어요. 됐어요. 뒤에 들어갔고. 반대로 반. 좌우를 같이 보십시오. 앞에도 보세요. 앞에도. 똑바로 됐어요? 앞에 한번 봐봐요. 조금만 더 갈게요. 아니야. 삐뚤어졌어요. 앞에 한번 봐봐요. 이쪽에. 어? 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가라고. 그러니까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삐뚤어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더 가세요. 더 가? 그러니까 더 가면 똑바로 되잖아. 되게 다 할까봐. 어디. 됐어. 이제 원위치. 아니지. 아까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원위치. 어. 그래서 가운데를 잡으라는 게. 응. 핸들을 가운데 안 잡으면. 본인이 어디로 돌렸는지. 마지막에 돌리는 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돌려보면. 한바퀴가 돌아가 보니까. 또 이상하게 돼. 응.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한쪽으로 돌렸다가. 반대로 돌렸다가. 다시. 그 위치로 오라는 거야. 자. 자. 이제 마지막. 됐어. 스톱. 이렇게 하면 끝. 알겠죠? 자. 이분은 오른쪽으로 나가보세요. 뿌잉뿌잉. 해보세요. 여기. 네. 이제 오른쪽에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네. 네. 아니 그렇게 다 안 가도 돼. 네. 이 정도면 맥시멈이에요. 일단 오른쪽만 봐야 돼요. 네. 어니치. 네. 가 뒤. 가 뒤. 가까운 쪽은 뒤로. 먼 쪽은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 완전히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죠? 네. 바퀴가. 어. 어. 닿을 것 같아. 어느 개. 자. 아니요. 느낌상. 아. 내가 그걸. 자. 봐봐. 뒷바퀴가. 그래서 뒷바퀴가 안 보이면 되게 어려운 게. 네. 우리 밑에 차만 보면 되게 좁아 보이죠. 네. 자. 뒷바퀴가 저 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쟤는 절대 안 단다니까. 뒷바퀴가 저기를 들어가면. 이 차는. 이게 원으로 돌아요. 앞에가. 그러니까 이 뒤에가 가까워도. 점점점점점점점 멀어진다고. 이 뒤에가. 그러니까 절대 안 단다고. 자. 이렇게 꺾고. 이제 안 다져. 이제 저쪽 봐줘야 돼요. 이제 10일자를 잘 마쳐야 돼요. 11자. 됐어. 그렇지. 아. 왜 더 꺾는데. 아 맞다. 더 꺾어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왜 말을 못 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자 하세요. 자 후방 보고. 천천히 천천히. 느낌이 날 거예요. 닿는 느낌. 됐어요? 네. 알겠어요 이제? 네.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나가보세요. 어깨 지났나요? 여기 앞에가 가까워서요. 아. 그래서. 잠깐만. 그게 무서워. 잠깐만. 자. 내가 앞에가 무서워서 미리 꺾으면. 뒤에가 긁어요. 잠깐만. 죄송해요. 헤드로 나가보세요. 헤드로 나가보세요. 헤드로 나가보세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저 앞에가 무서워. 어. 난 앞에가 무서워서. 지금 미리 꺾어야 될 거 같아. 자. 여기 한 번에 못 나가도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제.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를 한 번에 나가고 싶어. 응. 나는 여기를 무조건 한 번에 나가야 돼. 근데 좁아. 앞에가 되게 좁아. 그 욕심을 버리세요. 다른 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 있구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골목길에서 회전을 할 때도. 어. 나는 여기를 한 번에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응. 좁으면 한 번 수정해서 나가야지. 그게 제일 마음도 편해요. 응. 자. 어깨까지 가봐요. 좀 더 나갈까요?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서서 꺾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꺾어야지. 응. 앞에 보세요. 앞에 달 건지 안 달 건지. 안 달 건지. 어. 그럼 이제 가세요. 제가 이제 저 뒤에서 맞춰줄 테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먹을 하루 종일 걸리든. 자. 해보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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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야. 너. 왜 무서워요? 아 벤츠가 있어 거기 앞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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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게 이제 빼주세요 됐어? 됐어요? 끝! 쉬워 어려워? 쉬워요 감사합니다 자 주차는 뭐다? 껌이다 주차는 껌이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나중에 공간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할 때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갔는데 저렇게 차가 막 지나다니면서 뒤에서 막 눈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때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차 없는 데서 이런 주차장 많죠? 그러니까 차가 처음에는 없는 데서 해도 돼요 그런 데서 계속 넣었다 뺐다 다시 또 넣었다 뺐다 이거를 몇 번 연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딴 데 갔을 때 실전으로 해보고 그러면 이제 주차는 금방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하네? 저는 잘하네